어제 토론이 됐으면 상당히 유익한 토론이 될 텐데 제가 그 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법은 세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봐서는 이 법은 상당히 타협적인 산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사회 양극화에 중요한 원인을 이루고 있고 양극화가 해소 안 되면 사실 사회적 통합성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도 안문 속에 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위원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사용자들은 부담롭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다 원치 않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거 있냐 하면 이 법이 사실상 재정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으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입법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고 규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경험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정치하게 법을 다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서 점차 완벽한 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상에 있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법 밑에는 기본적으로 이더로 성이 깔려 있습니다 이더로 성이 하나 이건 담론입니다 거대한 담론이죠 이 담론은 담론 이상 담론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이돌로기가 깔려 있죠 그게 투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론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면서 의사가 모아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별시정은 이제 사실 고용보장과 차별시정이라는 두 가지 우리가 목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차별시정입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산업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고용의 형태가 다양화돼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어떤 그런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스스로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에서 거의 절반이 자발적인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새는 파트하면 스스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 자체가 악이다 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꼭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문제는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안한 차별을 하는 것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 법에서도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선언 혁명서를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익위원회 인선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한다면 협의체의 결론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진전된 거 아니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협의체의 결론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철도 공사에서도 지금도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명확성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 노동부 내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공익위원회 인선과 운영을 공정하게 한다면 인선은 뭡니까 인선은 이제 끝나면 협의를 해나갈 테니까 인선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아예 협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이 공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시비를 걸고 숙무가지 안 해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운영은 협의체에 맡겨야지 그 협의체의 운영까지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자기들이 해서 그걸 갖다 근거로 해가지고 그 협의체의 결론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소연치 않다 좀 미흡하다 하는 의미에서 보다 분명히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아마 문제제기를 철도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더 한번 양측과 논의를 해가지고 중앙 간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한 다음에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참 저희들로서는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획기적인 개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에서 상균 요원이 파견나와서 일을 해서 지난번 6월달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9월 말일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죠 이제 다 전환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환 내용을 10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에 7만 명의 전환 대상자 중에서 거의 한 80몇 프로죠 86% 정도 지금 전환이 됐고요 완료됐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숫자 중에서 한 6만 5천 이상 될 겁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이미 전환이 완료됐고 앞으로 10월 말까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노사가 우리는 좀 제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년 1월까지 풀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7만 명이 전부 다 10월 말까지는 전환이 완료돼가지고 우리가 백서 형식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국민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기업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 우리 경제가 정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심차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기업도 이제 좀 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 우선 기업이 너무 단기 이익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너무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라 문제를 좀 장제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저임금에 기초한 어떤 그런 경쟁보다는 품질에 기초한 생산성에 의한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품질도 고급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저임금에 기초하는 어떤 그런 경쟁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은 저희들이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좀 여러분도 양복을 하라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여러분도 좀 기여해라 해고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또 임금의 유연성으로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 이런 것을 도입하고 성과급 도입하는 데 대해서 좀 양복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더라도 좀 부담이 적을 거 아니냐 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도 너희들 한꺼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단계적으로 얻으려고 하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중규직이라 해가지고 고용은 보장하되 차별시정은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가지고 우선 고용보장해주고 바꾸게 하면 정규직아 해주고 대신 차별해서 임금의 어떤 올려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계적으로 문제를 사고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서로가 정말 양보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icism해 준다 의견로 Tourism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시도 과연 아흥띵 hst